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에이 지니! 에이 지니! 럭키 형님! 강희예요! 오늘은 지니가 강희와 함께 빠밤! 랜덤박스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강희 준비됐나요? 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이건 몰래카메라 아니지?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고! 자 오늘은 지니가 강희와 함께 이 박스들을 가지고 랜덤박스 챌린지를 해볼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니랑 강희가 번갈아가면서 이 박스에 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코드를 타고 세 번째 이 자동차를 탄 다음에 어딨는지 맞추는 대결이에요! 바비 바비 펌! 역시 지니는 주먹만 내죠 그러면 순서를 정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강희는 숨을 거야? 탈을 거야? 숨을래 숨을 거야? 먼저 숨을래. 좋았어. 자, 그러면 지니가 먼저 안대를 쓰고서 강의를 찾도록 할게요. 지니 찾을게요, 친구들. 우와, 하나도 안 보여. 무섭구나. 뭐야, 박스 있는 거 맞아? 뭐야? 아, 강의 박스 옮겼지? 아, 이렇게 멀리가 없네? 아, 이쪽에서 뭔가 소리가 많았네? 아, 강의 박스 옮기면 어떡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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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촬영하는 친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니, 여기 어디야? 아, 강의야. 진짜. 아, 이거 반칙이야. 이따 두고 봐, 진짜. 여기 소리가 나. 아, 뭐야, 뭐야. 어, 박스 있다. 어? 여기도 있네? 뭐야, 방향을 잃었어. 나머지 하나는? 아, 진짜 강의. 정답, 이거! 열어? 야! 아, 강의. 아, 강의. 박스 옮겼었지, 아까. 나와봐, 빨리. 그럼 진이가 못 빠졌으니까. 강의 승리. 자, 이제 강의 차례. 친구들, 강의 움직였죠? 강의 승리. 강의 승리. 강의 승리. 강의 승리. 강의 승리. 잠깐,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대로 뒤로 돌았! 앞으로 갔! 언제나 불이 식었지. 어, 갑자기. 하나. 둘. 셋. 큰 대, 잠깐. 여보세요. 아, 강의 너무, 아, 이거 아니야. 뭐야, 왜, 왜. 강의! 왜! 왜! 아, 강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네가 어떻게 알아,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 눈을 가렸는데. 강의 승리! 1대 0이야. 역시 강의 똑똑해요. 자, 친구들 두 번째는 바로 이 킥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강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숨어. 숨어? 과연? 오~~~~ 강희 어딨어~? 강희~~ 강히~~ 오~~ 대답을 안한다 이거지? 하나 둘 셋! 이어 moi 예애애애애이 아이 아쉽다 짜진 자 이번엔 지니철에 친구들 진이 숨을게요 자 그럼 방금 기침한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진이 진이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상자가 흔들리는데 하나는 안 흔들리네 왜일까 지금 바람이 안 불었는데 가자 예 아 강희 너무 잘 타자 신난다 이대형 강희 이렇게 하자 어떻게 마지막 자동차가 남았는데 자동차 오 자동차 3점 내기 3점 내기? 강희가 지금 2점이니까 진이가 이길 수 있으려면 3점이 필요해 그걸 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하자 그래 맞아 자동차가 또 재밌으니까 여기는 헤이지니 채널이지 그치 헤이지니 채널이지 오 진이 운전 잘하는데 자 강희 이제 강희가 숨으면 돼 네가 여기 보고 있는데 어떻게 숨어 알았어 저리로 갈게 빨리 가 유후 자 그럼 이번에 강희가 한번 숨어 볼게요 진이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안 볼게 좋았어 후진 후진 기울이 겐기니 강희 강희 와 이거 엄청 재밌다 어? 가운데 거는 뭔가 방금 박스가 흔들렸는데? 그럼 가운데는 강희가 없다는 뜻이겠고 뭐?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아악 아 강희 야아아아아아아아악 대박 3공 야아아아아악 저렇게 됐어 아쉽네 너? 응? 강희 주차해 연낭 주차했어? 주차 완료 강희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반대로 앞을 찍어? 강희 찍어야지 아니야 그렇게 찍어 어느 곳을 갈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도시락 쏠 파미래토 결정! 가자!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강희 왜 이렇게 달잖아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강희의 정리입니다 야호 신난다 사실 친구들 진이가 이길 줄 알고 엄청난 벌칙을 준비했어요 얘는 따뜻한 뜨거운 녹차 뜨거운 녹차 얘는 얼음이 들어있는 시원한 음료수 그러면 이겼으니까 음료수를 먹겠네 강희 골라봐요 강희 고르지 와 엄청 시원해 친구들 참고로 오늘 날씨 31도예요 31도? 41도 아니야? 31도야 진짜 뜨겁다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어 이열치열 좋은 건 같이 해야 되니까 이열치열? 가위바위보 이기면 한 모금 맛있게 해줄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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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하는거야 와 와 와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